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책임도 진실도 걷어차버린 이태원 특별법 거부, 비정하고 오렴치한 정권은 끝내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결국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가족이 단식하고 농성하고 오체 투지를 하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의 호소가 담긴 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을까 봐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유가족이 많은 부분을 양보해가며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법입니다. 이 법을 끝내 거부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했습니다. 책임도 진실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비정하고 모렴치한 정권의 행태에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 한다면 정권에서 여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결하며 거부하는 이유가 또다시 정쟁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쟁이고 무엇이 위헌입니까 정권 보기에 맞득지 않으면 정쟁이고 대통령실이 불쾌하면 위헌입니까 애당초 정부 여당에서 처음부터 유가족을 만나고 협조했으면 될 일입니다. 일주기 추모식에 나와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한 대통령 본회의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끝끝내 특별법을 거부하려는 것입니까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압사 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에 행정력이 배치되지 않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있다면 제대로 처벌해 이런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은 거부하고 알량하게 배상을 거론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외면하고 배상을 말하는 건 모욕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비열한 정권이 참사의 공범이자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제거한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의 파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rimera 맨 fondo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說